안녕하세요 변성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샌드박스코인에 대한 반등 타이밍 7월달 8월달 목표가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2023년도 연초에 한번 무너졌다가 V자 반등이 나왔던 가격이 대략 480원 가격이었어요. 그 가격을 정확하게 다이면서 이중바닥을 찍고 다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샌드박스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월달부터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조정받은 것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반등을 짧게는 1에서 2개월 정도 길게는 3에서 4개월 정도의 반등을 노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짧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본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저항라인인 690원 가격과 그리고 640원 가격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돌파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640원과 690원 가격의 돌파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는 잠시 후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샌드박스코인처럼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분석 영상을 혹시라도 안 올려드린 종목들이 있다면 우리 다음 종목들에 대한 상담 혹은 여러분들 추가 대응에 대한 문의는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하단 번호로 여러분들의 종목, 코인, 상담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천체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가망이 없는 코인들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는데 1초입니다. 1초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누르는데 1초 딱 2초 투자하셔가지고 무유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4월 달부터 두 달 정도 비트가 우하향 추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추세 상단을 돌파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2만 7천불을 지켜주면서의 추가 상방이 어디까지 대략 3만 6천에서 4만 달러 정도까지 한 번 더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알트코인들이 최소 50에서 100%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가 7월달 8월달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샌드박스는 과거의 지지선을 깬 640원을 도달하는지 그리고 과거의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한 과거의 이 저항대 매물들을 소화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 위로 목표가는 단기 640원, 690원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지지선은 470원 손절 잡고 지지선 잡고 위로 1에서 2개월 반등 노려보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7월에서 8월달 얼마나 강한 거리량으로 이 매물대를 뚫어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만약에 690원 가격대를 돌파했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우리 샌드박스 코인의 주요 우리 저항대 81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 81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코인이라는 게 이제 지지와 저항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지지 매수 타점이었으나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거래한 모든 물량들이 전부 다 매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본전 오면을 탈출하고자 하는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비트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고 샌드박스도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지켜주고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 800원 구간까지 추가 상방 열려있으니까요. 현재 가격 대비 플러스 약 40에서 50%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니까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분 봉상으로 봤을 때 밑으로는 제가 470원 가격을 손절가를 일봉상 제시를 해드렸지만 이번에 핵심 지지 라인 515원 가격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510원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에 배팅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 나가시고요. 640원 돌파 못하고 꺾이면 눌림목 가격 또 반등 타이밍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밑으로 지지선 51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분봉상 대응이니까요. 단기 지지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반등 구간에 좀 단타 대응들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실제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번에 카바코인 추천드려서 하루 만에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목표가 터치했다. 언제 사야 된다. 언제 팔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실시간 전략 세워가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10% 정도 수익 내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카바코인 몇 프로? 26% 정도 단타 수익을 또 만들었고 아비트럼 37% 그리고 하이파이 19% 폴리곤 200% 오브스 70% 그리고 앱토스 코인은 과거에 폭락하고 반등하는 탑점 V자 반등 나올 때 이 자리 잘 잡아가지고 플러스 5배 정도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1억 천까지 여러분 크게 수익을 또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멜스타점을 제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골파기 자리에서 반등 탑점 기가 막히게 또 공략해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50%에서 500% 정도 가까운 급등 시세를 7월달, 8월달 예상하면서 공략하는 코인들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 주말까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비트코인 한 번 눌렀다 반등하는 이 타점 D 구간에서 제가 추천, 사인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에도 비트코인 반등장에서 여러분들 압도적인 수익으로 우리 큰 계좌 수익대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